강패님부터! 안미님! 안미한테! 와! 오늘도 안미! 음악크루 뽀렌즈 멤버들과 함께하는 전설을 노래하다! 라는 컨텐츠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원래 이제 또 아이돌 씨셔가지고 뭐 그래? 자 그럼 간단하게 자기저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거든요. 밑밥을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제가 사실 지금 앞니가 4개가 없어요. 왜? 임플란트 한 상태에요. 근데 어제 저희 집 강아지가 제 이빨을 조졌어요.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분당까지 가서 제가 의정부 살거든요. 분당까지 가서 이빨을 새로 했는데 이게 보통 이빨이라면 각도를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워줬더라고 그래서 이잉 진짜 앞으로 이렇게 됐네! 뻗어낭 미쳐 봐 그래가지고 오늘 발음이 좀 새더라고요. 아 그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싸리 빼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짱! 음흠... 화이팅! 아 진짜 떨리네요 뒤에 형님이 계셔서 약간 여기 따가워요 힘들 때마다 눈물로 잔을 채울 때마다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기억할 테니까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웃네요 그대 나를 너무 많이 닮았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잃네요 그럼 그대 이제 네가 떠났죠 내가 그대에게 미안할까 봐 가는 이유조차 묻질 않네요 내가 사랑한 사랑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죠 그대 없으면 나는 무너지겠지만 너무 보고 싶겠지만 슬프지 않아요 힘들 때마다 눈물로 잔을 채울 때마다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기억할 테니까 기억할 테니까 나처럼 가깝고 나처럼 편해서 가끔씩은 그댈 믿고 살아도 밤이면 길어진 내 그림자처럼 변함없이 변함없이 나의 뒤에 있었죠 아무것도 잘해준 게 없는데 결국 눈물 밖에 결국 눈물 밖에 죽은 건 없는데 결국 눈물 밖에 죽은 건 없는데 내가 사랑한 사람 바보처럼 바보처럼 날 바라봤죠 그대 없으면 나는 무너지겠지만 너무 보고 싶겠지만 슬프지 않아요 힘들 때마다 눈물로 잔을 채울 때마다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기억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다음 사람 만나게 되면 천천히 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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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운이 오래 남네 그리고 실력자인 거예요 실력자인 거예요 피아노도 굉장히 잘 치고 노래도 아주 굉장히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본인이 다 이렇게 편곡해서 한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예쁘네요. 진짜 잘 들었어요.